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감독들을 질책하고 처벌을 지시했습니다. 북한 매체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삼지연시를 둘러보며 지도 일꾼들의 무책임성과 그로 인한 편향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특히 리순철 국가건설 감독상이 현지 지휘부에만 일을 맡겨놓았다며 권한을 정지하고 법기관에 즉시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. 북한은 삼지연시를 신간 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며 6년 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